세고의 어쨌든 트레이닝은 달리기 중. 그렇죠. 이거 무동력 그거죠, 이게? 이거는 온전히 자기 지면 반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자세로 뛰게 만들어요. 아, 좋다. 이거 그냥. 아, 이거 이걸로 그냥 몸 풀어보게. 허벅지 올라올 수 있어. 그렇죠. 여기서 포인트는 상체가 일단 최대한 수직. 앞으로 기대시면 안 돼요. 발로만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. 그렇지. 굿. 오, 오케이 승기. 예, 승기 렛츠고. 오, 오케이. 오케이, 승기. 루시아. 오케이, 승기. 루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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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예요. 24. 오.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승기 벌써 담나. 상체는 일단 어깨와 골반 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. 조금이라도 각도가 있으면 바닥이 이렇게. 위험해요. 네, 이렇게 뒤로 쏠리는 느낌이 날 거니까요. 그렇죠. 상체 각도 유지. 앞으로 가지 마시고. 상체 각도 유지. 앞으로 가지 마시고. 네. 그렇죠. 오케이. 왜 이렇게 빨라져? 왜 이렇게 빨라져? 왜 이렇게 빨라져?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. 복근을 많이 써요, 되게. 뛸 때. 형 이걸로 평소에 워밍업 하는 거잖아요, 형은. 그렇죠? 이게 워밍업이네요. 맞아요. 한 번 해볼까요? ak. 야 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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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괜찮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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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cron 조심, 조심 gak 그래. 야 야 야 이 망한 것처럼 뛰고 있어 지금. 처녍제로 같이 뛰고 있지 않아? settings. 开始,界 DoorGirm Assist. 오! 오! 막꿈치로 뛰는 건가? 오! 이거 어디 나와요? 1.2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약간 후회하는 표정인데 너 너무 초반 넣었어요 지난 같은데요? 나이스 나이스 네 오케이 동행이 형 사실 저는 이거 짐에도 있고 많이 했죠 선수들 전력질주를 많이 했죠 그럼 보여주세요 최대한 20 몇 가지 올려서 20초 뛰기 10번 이렇게 많이 했죠 오! 오!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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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22 22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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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 아 힘들어 나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라고? 어 쉬고 있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아 힘들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어 나이스 나이스 다리 풀린거 아니죠? 다리 좀 다리가 다리가 풀린거 같은데? 다리가 풀린거 같은데?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폠 아 힘들어 폠 아 힘들어 자 이렇게 저희가 크로스핏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운동 많이 됐어요 푹 빠졌다 이 매력에 3 2 1 10개 채워주세요 넘어와주시고 좋아요 10개 하고 나와주시고요 탭 랩 나이스 5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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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집사부를 할 때도 힘들고 지칠 때 이 생각을 하면서 멘트를 하나 더 쳐주고 멘트를 하나 더 해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. 힘들고 지칠 때 이 생각을 하면서 멘트를 하나 더 쳐주고 릴렉션을 한 번 더 해주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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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더 해볼 수 있다는 걸 운동을 통해서 해보고 5초. 원래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. 60분 30분 하면 이제 보통 어질어질해질 때까지 해요.